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 입니다 오늘은 bmw 740d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를 개봉을 해 볼 거에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에요 저희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이걸 뽑았어요 그러더니 차를 일로 보내놨으니까 빨리 가서 개봉해 달라고 아니 도대체 왜 개봉을 저한테 시키는 겁니까 오너가 직접 해야지 자 저희가 740 li 인가요 예전에 롱바디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모델이었고 거기에 롱바디다 보니까 이 쇼파디 차량하고는 조금 타겟이 다르죠 거기다 이건 디젤 엔진이고 그건 휘발유 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100% 휘퍼 드리븐 그러니까 뒷자리를 위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조금 더 뭐랄까요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건 디젤에다 휘파디다 보니까 조금 더 운전자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적당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어떤 점들이 바뀌었냐면은 이 헤드라이트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게 이 가운데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샤프 심룸 같은 게 이렇게 싹 들어갔어요 거기에 조금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뭐 다른 부분들 그가 뭐 연식에 맞춰가지고 상품성 개선하기 위해서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M 마크 저희가 따로 붙인 거 아닙니다 달려서 나오는 거 있고요 썬루프 썬루프 있었던가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있었겠죠 뭐 도어 도어 버튼이 상당히 깔끔하게 그냥 왜 저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인가요 예전에 리뷰했던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런 그 잡스러운 얘기들은 좀 리뷰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내부로 들어가서 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열었어요 열었어요 진짜 새차네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개봉기를 위해서 남겨줬다고 저한테 그랬지만 이건 저보고 다 까라는 얘기에요 너무했어 그것도 제가 이런 거 까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잘 까요 부드럽게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누굴로 가죠 보통 이게 좀 빵빵한 박스 뭐 이런 거 붙어 있지 않나요 자 운전석 도어 하나 깠고요 오 투톤이었네요 오 이쪽에 레더가 가운데 위에 아래는 우레탄 여기는 이게 인조가죽이겠죠 인조가죽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리얼 가죽 그리고 우드 하나 바뀌었는데 감탄이 드네요 이게 고급 차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나요 예전에 740 봤을 때는 요런 부분들의 라인까지 요렇게 잡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몇 년 지났다고 되게 예뻐졌네요 요런 부분들은 자 안으로 들어오니까 원래 새차에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요기까지 야 이거 걷어내니까 M에 불 들어와 있어요 저도 7은 이걸 처음 벗겨보거든요 이게 M2 같은 경우에 이 밑에 바구니에 이건 있었는데 옆에 건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벗겨야 돼? 이런 거 억지로 벗기면 안 돼요 이것까지 찍찍이로 붙어 있어요 야 이거 무슨 내장재라고 저거를 이 바닥은 예의상 냅둡시다 여기 제가 남의 차 다 뜯지도 않고 여기 흙 묻히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긴 냅두고 나머지들만이니까 벗겨볼게요 기어봉에 이거 BMW 텔레서비스 이거 붙어있고요 명함도 하나 들어있네 외로울 때 전화주세요 그런 명함인가요? 080-269-2200번 외로울 때 한 번씩 전화해달라고 이런 게 명함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조수석 벗기고 조수석 벗기고 아 근데 운전석 벗기는 게 조금 미안한 게 지금 밖에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제가 비를 조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몸이 다 말랐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이거 비닐 좀 깔아 놓을게요 이건 그래도 오너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벗겨냈고 그리고 아 이 운전석에 들어와서 깔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왔는데 저 콘솔 박스가 키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로 문을 열더라도 저 콘솔을 금고처럼 잠가 두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오픈카도 아닌데 저거를 그렇게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키로 열어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봤더니 뒷좌석에 쓰는 패드 있죠 그게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해요 이것도 위에 보호필름을 붙여줘야 되나요 삼성 제품입니다 삼성 SM-T230NW 컴퓨터 타블렛 이게 뭘까요 갤럭시탭 그 라인일 것 같은데 설마 노트5 노트7 노트7을 여기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어요 야 이게 충전 케이블도 주고 그리고 나서 뭐 들어있냐면은 BMW 디스플레이 키 이거 들어있고 하이패스 차로 하이패스 사용자 설명서 그게 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오케이 아 몰라 운전석 까 운전사들 운전석 깠어요 에이 그리곤 약한 모습 방석입니다 아 비닐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제가 옷에 단추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 단추가 긁을까봐 괜히 걱정돼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자 뒷자리 까로 갑니다 자 아이코 어우 뒤에 도어를 여니까 B필러에 카본코어라고 딱 적혀있는 게 이게 유난히 눈에 띄네요 저희가 전에 그 750 할 때는 까만 차여가지고 저게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띄었는데 하얀 차다 보니까 저 카본코어라고 써있는 게 되게 눈에 잘 띄어요 되게 재밌는 게 뒷자리엔 비닐이 없어요 이게 아마 차를 옮기거나 뭐 이렇게 그 뭔가를 할 때 그 앞자리에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에 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뒤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야 선팅한 지 얼마 안 되었나 봐요 스미스클럽 이거 선팅 저도 붙어있고 이것도 빼주고 싶은데 이거 뺐다가는 혼날 수도 있어요 선팅 울었다가는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건 제가 손 안 댈게요 자 그리고 조심스레 뒷자리에 들어왔는데 아 설마 이 자리에 제가 처음으로 앉는 건 아니겠죠 안전벨트에 안전벨트에 이거 있어요 뜯기 쉽게 이거는 조립할 때 이렇게 꼽는 거라서 아싸 자 7시리즈 안전벨트에서 비닐을 제가 뽑았고요 벨트가 뭐 딱히 특정 없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뭐야 어 머리 뒤에 뭐야 이거 어 머리 받침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네요 머리 받침에 있는 비닐 띄워내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뭘 랩 돕냐면 자동차 등록증 들어 있고요 아 스미스클럽 이 보증서인가 보네요 보증서 해가지고 날짜도 적혀 있겠죠 언제까지 보증한다 아 연락처 오 희공일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케이 여기 선팅 보증서 멋지네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파우치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사용자 설명서겠죠 그래 이 정도 퀄리티는 돼야죠 저희가 전에 했던 그 페라리 개봉기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용자 설명서 케이스보다 BMW 7시리즈 사용자 설명서 케이스가 훨씬 고급진 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요목조목 되게 알차게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다 오케이 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깠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도와드리기만 할게요 리뷰에서 나머지 다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이렇게 보지 너무 이렇게 자세한 거 원하지 마세요 저 이거 쇼바디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짧을 줄 알았어요 뒷자리가 다리를 이렇게 꼬는데 어 괜찮아요 꼬고 있을 만해요 저는 롱 바디만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차마 신발은 못 신고 꼬고 자 꽤나 넉넉해요 이야 거기에 위쪽도 좀 거뭇거뭇하고 아래에 가죽 색깔이 이렇게 남아있고 뭐 우드라든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환기고 옆에 달린 거 가운데 달려있는 거 이 에어벤트가 뒷자리를 위한 에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놀랬어요 의외였어요 저는 쇼바디라서 무조건 오너 드리븐에 중점을 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에 패드 넣고 쇼퍼 드리븐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롱 바디에 그 둔함이 싫으면 사도 괜찮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재떨이네요 이야 이 끼견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얘는 재떨이도 남아있고요 이게 좀 실내등이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일반 승용차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모든 부분들이 참 매끄럽게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자 트렁크 가서 한번 열어봅시다 트렁크 이야 엉덩이 참 빵빵하군요 오케이 크 역시 비싼 차들은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같이 가난뱅이는 이런 차를 볼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음 자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BMW 우산을 한번 쓰셨어요 음 그래서 와 크다 이거 하나 세벼하고 싶은데 되게 재밌는게 이 BMW 우산 가운데 이 봉이 있잖아요 이게 카본 무늬예요 진짜 카본은 아닐 것 같은데 카본 무늬에 시트지를 이렇게 발라놨나봐요 BMW 이미지 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거기에 자동 우산 그게 두 개나 하하하 하하하 오 이거 괜찮은데요 자 이거 됐구요 그리고 요건 뭘까요 오호 깝시다 까는게 맛있죠 뭐가 들어있는데 이건 그거네요 뒷좌석 헤드레스트 야 너무했다 생긴거 보니까 운전석하고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아 숏바디인데 오너 드리븐이라고 나왔으면은 운전자를 위한 차주가 운전할텐데 차주한테도 뭐 해줘야지 손님들한테만 이렇게 뭐 주시는건가요 뭐 좀 그러네요 음 자 이건 뭘까요 앰비언트에요 야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니고 앰비언트에요 방향제군요 야 좋다 하하하 와 진짜 페라리 깔 때는 뭐 새벽하고 싶은게 없었거든요 근데 BMW 까니까 뭔가 쓰고 싶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어 이게 공식 그건가봐요 이 키링 BMW 키링이 하나 들어있구요 그리곤 스마트키 주머니 거기에 저거 휴대폰 올려놓는 곳 그리고 전화번호 붙이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요 담요 겸 쿠션 조이 이즈 BMW 이렇게 적혀있네요 오케이 자 뭐가 또 있어 이건 뭘까 아 삼성 딱 적혀있는거 보니까 저 뒤에 집어넣는 타블렛 사용 설명서인 것 같아요 많다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까야될건 다 깠구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키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 달리는 열 수 있죠 BMW 키가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BMW 키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바꾸고 있었죠 BMW 참 게으른 사람들 이제와서 이렇게 바꿔놨네요 자 뭐 누르면 누르면 그렇죠 누르면 열쇠이 이렇게 빠지고요 야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이 앱만 주는 거예요 설마 여기 보면은 앱 마크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무섭게 생각하는 이 디스플레이 키 와 750 할 때도 봤었지만 그때 그게 그대로 들어 있어요 이게 무선으로 충전을 하죠 750 할 때 무선 충전했더니 열 받아가지고 막 터질 것 같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좀 많이 개선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여전히 큰 키 이걸 가지고 자동 주차 아마 앞뒤로 움직이는 그 정도 그 정도 가능하게 하는 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잠글 수가 있네 놀라운 기능들이 많은데 자 개봉 기능 인형도 하겠습니다 리뷰는 저도 언제 완성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제 직업이 있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아 요즘에 도움을 조금 조금씩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진도를 조금씩 뽑고 있는데 음 좀 주변에 혹시 광고라도 주실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어 건수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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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